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 30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과번호 2022타경 2859번입니다. 감재가는 15억 4,6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14억 7,500만원, 대지권 20평형에 전연면적 23평형, 분연면적은 3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3차 제재가는 9억 8,944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9,895만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11월 23일에 진행이 되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과 SRT 수서역 생활권으로 자곡초등학교 동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은항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강남 자곡 아이파크 매물은 707동 1층으로 대지권 20.4평형에 전연면적 23평형, 분연면적은 30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15억 4,6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된 후 변경되어 오다. 오는 2023년 10월 23일에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9억 8,944만원을 제재가로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9,89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 30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14억 7,500만원, 하위평형가는 14억 2,500만원, 상위평형가는 15억 1,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5%에서 46% 가격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묶은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의 2개사가 공동시공하여 2014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0개 동에 71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갱매묶은 최고층 15층 중 1층 3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여스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2월 1일에 설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6억 8,575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5억 8천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4억 8,839만원입니다. 낙찰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묶은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강남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자곡아이파크 아파트 30평형대의 최근 거래내기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0월에 A-1타입이 8층 15억 3,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남자곡아이파크아파트 30평형의 매물업과는 타입별 차이가 있으나 708동 남양고층이 17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강남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이로는 95%, 매각률 41%에 경쟁률은 8.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동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낯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 30평년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낯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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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